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인데 이거는 의료의 역사에서 굉장히 쾌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발견과 동시에 해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백신이 보급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고속으로 진행된 코로나 백신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들이 한 40여 개국이 돼요. 그리고 한 7개 종류의 백신이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제일 처음 도입한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중국은 또 자체 개발을 했어요.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또 러시아도 스푸트니크V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백신을 또 이렇게 주변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이런 데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2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인구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80%가 접종이 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구의 한 80%를 생각하면 2억 6천만 명한테 접종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돼야 되니까 5억 2천만 회를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량도 요즘에 좀 딸린다는 어떤 뉴스들도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1년 반이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쯤이나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영국은 백신을 임상에서 할 때는 첫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3, 4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끔 그래서 성공적으로 어떤 카바가 되는 걸로 결론은 났으면서도 1차 접종 이후에 아직 그건 확인된 것도 아닌데 3개월 간격을 두고 접종하기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접종이 과연 실제 실험 단계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전파 차도 효과가 있는가도 가봐야 아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K-방역에 무슨 누수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은 대처를 잘했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K-방역이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듣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너무 안 좋았던 게 아니냐 좀 안이하게 대처한 그런 면이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단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를 가려내서 신속하게 가려내서 감염 안 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질병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해야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끝없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환자 치료하는 그런 병실 같은 것들도 시설 여러 가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K-방역에 안중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지금 이 백신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어떤 백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좋은 이런 걸 사실은 쭉 추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놓친 것이 굉장히 이렇게 뼈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도 뭐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이제 곧 들어온다.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이면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약간은 다소 안도감을 이렇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한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로 된 그 예약분이 2천만 회분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도 또 2천만 회분 그리고 또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600만 회분 정도 이렇게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 이것도 이제 미국 거죠. 이것은 이제 2천만 회분에 대해서 계약서 검토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회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빠르면 2월 말 3월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먼저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안정성의 의문을 표했죠.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제 백신 만들어지는 거를 지켜보면서 문득 들었던 것이 냉전 시대 때 서로 각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에서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빨리 달나라의 그 우주선 보내는 경쟁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이 먼저 이렇게 작품을 냈는데 욕속 부달이에요. 약간 보면은 이게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뭐 공식적인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냈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나흘 만에 이제 생사를 막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임상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백신을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유효성,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그거에 대한 답은 시간이 줄 건데 그래서 근데 또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또 브라질 에미레이트 같은 데다 시험을 진행하게 공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요. 또 이웃에 있는 중국도 작년 7월에 이제 국영 제약사인 신오팜에서 약간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처리해서 병원성을 잃게 해가지고 불활성화 백신이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국영회사 임직원, 정부 공무원, 제약회사 직원 그 사람들한테 다 시험을 한 거예요. 그냥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를 그 인원이 거의 1만 명 이상한데 중국의 백신 향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백신 하나를 만드는 데도요. 한 7, 8년 정도가 걸리고 임상실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된 건데 일단 이미 연구 중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사스코브2에 대한 연구는 맨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사스, 메르스 등 심각한 절망점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에 대한 인지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왔는데 그 연구한 세월이 근 50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나 유전체나 생활주기나 그런 데이터가 이미 우리한테 확보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호흡기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세포에 침투해서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치료제랑 백신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답을 다 지워놓고 정답이 뭔지를 좀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런 약 개발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정보 공개를 안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공중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 증상이 보고되고 나서 열흘 만에 사스코부터 바이러스 서열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기에 좋은 그런 정보 공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금만 한 6,800만 달러니까 한 7,44억 그게 이제 공공자금으로 각 정부의 공공재원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물심 양면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도출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기술 자체가 mRNA 백신 기술인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백신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들도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만든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이렇게 농축을 해서 이것을 불활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든 백신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백신들은요. m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쭉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 병원성을 일으킨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제 이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mRNA만 이렇게 딱 추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주사로 딱 넣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고기술. 고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노 파티클 입자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해야 되냐. 마이너스 70도에 보관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고간 m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mRNA가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무슨 단백질? 바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딱 결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딱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mRNA 백신들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유효성분 보건만을 이렇게 했고 그것이 몸 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절대 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뭐 증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효과는 물론 아직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바이러스를 방어해 주는지 그러나 안전성만큼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방식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백신이 보급될 텐데요. 그런데 작년에 그 독감 백신을 맞고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고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백신은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주저함 이런 게 있죠. 그것은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부작용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확률상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 나온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주된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부작용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고 급성으로 이제 좀 심각하게 오는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과민반응입니다. 뭐 다 과민반응이지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확률상 낮고 아주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자기가 알러지가 있었다든지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이렇게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병원 가서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주사 맞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오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 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생기면 항히스타민제라고 또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그런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그런 그렇게 주사 맞아서 응급처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작용이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mRNA 백신이라든지 뭐 DNA 백신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런 일반적인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백신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사실은 경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이게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 보고 괜찮으면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지죠. 이렇게 되면 빨리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뭐 노르웨인과 어디에서 이제 노년층에서 이 백신을 이렇게 접종받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그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일단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나이가 이제 지나치게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조심을 하면서 이제 맞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백신의 부작용들 두드러기 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오고 그게 병원에서 이제 진단하려고 뭐 장염인지 맹장염인지 뭐 확인하려고 조용제 써서 CT 찍을 때 거기서 항상 저희가 설명하는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검사를 진행하지 않지 않거든요.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걸 대응하는 아까 항시스타민제나 뭐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진정을 시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종식되려고 한다면 백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건 음향으로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겠지만 그거를 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또 아스트라가제네카 백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2만 3천 명 중에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적수염이 딱 3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작용상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종플루 때는 치료제가 빨리 나온 거예요. 타미플루가. 근데 그때도 팬데믹스라고 하는 백신이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그 팬데믹스를 주사를 했더니 그 기면증 발생률이 13배 높았다라는 어떤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는 각성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쓰는 건데 또 하나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백신 접종했을 때 임상 증상만 이렇게 완화시키고 체내에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적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증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백신은 60%에서 90%까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한 45억 명 정도가 빠르게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꼭 하고 거리 두기는 반드시 병행하면서 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구촌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